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공공공간의 공동대표 홍성재라고 하고요. 별명은 키다리예요. 저희는 3년 전에 창신동에 미술선생님으로 처음 왔어요. 그러면서 예술공간을 처음 만들게 됐거든요. 창신석유의 공간이 첫 번째 공공공간이 되고 또 그렇게 지내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랑 지하관공센터 선생님들이랑 그렇게 같이 힘을 모아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작은 도서관을 뭐든지 만들었어요. 봉제 마을이 옛날처럼 되게 힘들고 고되게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젊은 디자인하는 친구들이 와서 21세기형 봉제 마을을 만들고 있어요. 변화하는 과정을 같이 목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곳에 방문해 주셔서 이런 변화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